이 영상에서는 저희가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의 퀄리티를 직접 관측하기 힘든 경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X 케어, 레벨업 케어 혹은 우리는 퀄리티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기업들이 해당 제품을 생산할 때 얼마나 좋은 재료를 쓰는지 혹은 얼마나 케어를 하는지 R&D 익스펜디처를 얼마나 했는지 혹은 생산 과정에서 세이프티 같은 것들을 얼마나 생각을 하는지 그런 등등을 나타내는 변수가 X 변수가 되겠죠. 이때까지 우리가 어떤 가정을 암묵적으로 했었냐 하면 소비자는 X 변수의 값을 관측 가능하다라고 이때까지 저희가 암묵적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다양한 제품이 있을 때 이 제품은 X 값이 높구나, 더 안전하겠구나, 또 저 제품은 X 값이 낮구나, 그래서 좀 위험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소비자가 관측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이때까지 모든 논의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여기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 살펴볼 내용은 이렇게 소비자가 케어 레벨에 대해서 혹은 제품의 퀄리티에 대해서 직접 관측할 수가 없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라면 이제 라이아빌리티 룰이 없으면 소셜 옵티멈이 달성하기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에는 라이아빌리티 룰이 필요하다. 라이아빌리티 룰을 통해서 우리가 소셜 옵티멈이 달성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 컴피티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퍼펙트리 컴피터티브 마켓을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섹션에서 이제 중요한 가정은 이제 컨수머들이 이 컨수머들이 이제 이 X의 값을 관측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섹션에서 중요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현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들은 사실 기업에 비해서 정보가 사실 훨씬 적죠. 그래서 기업이 해당 제품을 만들 때 안전설비를 통해서 안전하게 만든다. 생수 같은 걸 생각하면 생수를 만들 때 사실 안전설비라든가 혹은 이제 물을 또 이제 뭐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이제 뭐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기업이 사실 뭐 우리는 아무리 안전하게 생수를 생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뭐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죠. 그리고 기업이 어떤 식품을 이제 생산을 하는데 기업이 우리는 뭐 유기농 제품을 씁니다 라고 광고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해당 식품이 그 재료를 진짜로 유기농을 사용을 해서 유기농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인지 아닌지 그걸 사실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실제 현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가 기업이 선택하는 이 X값을 정확하게 안다는 게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게 좀 현실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소비자들이 X값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기업 입장에선 X값이 높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그 X값이 정말 높은지 낮은지를 관측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노 라이어빌리티 케이스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딱히 라이어빌리티 룰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 소비자가 그 모든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 경우라면 이제 사실 뭐 처음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최종적으로 이 X값은 이제 0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양의 값을 가지는 X값이 어떤 양수의 값을 가진다고 하면 자 이런 상황이 사실 균형에서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기업 입장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X값이 이제 양수입니다. 우리는 뭐 아주 좋은 원재료를 사용하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이 식품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라고 이제 광고를 한다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이제 그 말을 믿는다고 해보죠. 소비자가 그 말을 믿어서 야 X값이 이제 높구나 그래서 정말 이거는 유기농으로 만든 제품이구나 라고 믿는다고 해보죠. 자 그러나 소비자는 여전히 정말 유기농으로 만든 건지 그래서 실제로 X값이 높은지는 사실 알 수는 없죠. 자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이제 X값이 이제 높은 값이구나 라고 믿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겠죠. 자기 상품에 대해서 자기 상품에 대해서 이제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겠고 자 그런데 이때 은근슬쩍 X값을 확 낮춰버린다면 그래서 기업이 사실 X값이 굉장히 높은 값이다라고 선전을 하고 소비자가 그걸 믿어서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하지만 사실 뒤에서 X값을 굉장히 낮은 값으로 낮춰버린다면 소비자는 그런 기업의 행위를 사실 관측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X값을 직접 관측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이 하는 말을 만약에 소비자가 믿어서 이제 유기농 제품이구나 하고 이제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고 하면 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뒤에서 몰래 X값을 확 낮춰서 X값이 낮아지면 비용이 낮아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X값을 몰래 낮춰서 이윤을 높이는 그런 전략이 가능하겠죠. 이런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여기서 이 섹션에서는 소비자가 이 X값을 직접 관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말로는 X값이 높은 값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그래서 가격 높이 받고 하지만 뒤에서 몰래 X값을 낮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X값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기가 힘들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이러한 시장에서는 X값이 양수인 그런 균형이 성립하기가 힘들고 결국은 X값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값이 결국 최종적으로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의 마지널 코스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프로덕션 코스트 C밖에 없겠죠. 그래서 노 라이어빌리티 아이서는 기업의 마지널 코스트는 C 더하기 X인데 X가 0이니까 기업의 마지널 코스트는 결국 프로덕션 코스트 C하고 같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미널 프라이스는 MC하고 같으니까 나미널 프라이스는 결국 프로덕션 코스트인 C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제품이냐면 이 가격이 굉장히 싸고 불량 제품이 이 시장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그런 결과가 결국엔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제품은 굉장히 싸고 불량인 그런 제품들 그런 제품들만이 시장에서 유통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제 어떤 기업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는 이제 뭐 X값을 이제 지금 X값을 이제 양의 값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번뿐 아니라 이제 계속 우리가 X값을 이제 양수의 값을 가지는 제품을 계속 우리가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이제 믿을 수 있다. 라는 이제 어떤 이런 효과를 노리고 이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은 양의 값을 가지는 X값이 양의 값을 가지는 그런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자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모형에서는 이 기업과 소비자가 그냥 한 번 거래하고 끝나는 이제 그런 일회성 관계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한 이제 뭐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어서 일종의 기업이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냥 싸고 불량 제품을 그냥 이번에 팔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이제 굿 퀄러티의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굿 퀄러티를 가지는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이제 일종의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뭐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은 다이내믹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번 키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키에도 거래하고 그 다음 키에도 거래하는 이제 그러한 다이내믹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다이내믹한 상황은 사실 분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이내믹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기업과 소비자 간에 그냥 한번 이제 거래하고 많은 원타임 인터랙션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 굉장히 싸고 불량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거래된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당장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단 퀄러티를 보면 옵티말 퀄러티인 엑스타는 이제 달성되기 힘들 뿐더러 사실 엑스 값이 0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뭐 최악의 퀄러티를 가지는 뭐 불량 제품들만이 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는 소비자는 이제 엑스 값을 직접 관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소비자들은 이제 합리적이라고 가정을 하면 소비자들이 엑스 값을 직접 관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정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좀 열 위에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소비자들이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결국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엑스 값은 결국 0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 시장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유통되는 제품들은 엑스 값을 0을 가지는 아주 불량 제품들만이 유통되겠구나 하고 합리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 해당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사고 확률도 이렇게 굉장히 높은 사고 확률을 가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결국 풀 프라이스를 나미널 프라이스에다가 더하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고는 이제 PX의 확률로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엑스 값이 0이 될 거라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고 확률이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확률로 사고가 발생을 하면 H만큼 상해가 발생을 하는데 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는 아무런 배상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소비자는 풀 프라이스가 이렇게 주어지는구나 하고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소비자들의 문제는 그래서 결국 소비자들의 문제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페이오프를 이제 극대화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페이오프를 극대화하는 그러한 소비량을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소비자들의 페이오프는 소비를 통한 효용 그리고 매 단위마다 이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 나미널 프라이스를 지불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제 이 확률로 사고가 발생을 할 거라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이 확률로 사고가 발생을 하면 H만큼 손해를 입고 배상을 받지 못하겠구나 라고 소비자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분을 해서 0되는 점을 찾아보면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나미널 프라이스는 이제 프로덕션 코스트 C와 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Q 스타에 대한 식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주어지죠. 따라서 식이 다르니까 이제 기업들이 소비자가 선택하는 이제 Q의 값은 이제 Q 스타하고 다른 Q햇이 되겠죠. 따라서 결국 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X값은 0이고 X값은 0이고 그래서 X 스타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Q의 값은 Q햇이고 그래서 Q 스타하고도 다르죠. 따라서 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는 우리가 소셜 옵티멈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특히나 자 우리 파란색 식과 보라색 식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자 파란색이 보라색 보다 더 크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X 스타 라는 게 자 X 스타 라는 값이 이제 이 문제의 솔루션이라서 그렇죠.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미분을 해서 0 되는 점을 쳐다보면 이제 이런 수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수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은 X 스타 라는 걸 우리는 알죠. 자 따라서 이제 이 이 문제의 솔루션이 X 스타 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오브젝티브 펑션에 X 스타 를 넣으면 이제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이때의 값이 이제 최소 값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오브젝티브 펑션에 X 자리에 0을 집어 넣으면 이런 값을 갖게 되는데 그럼 이 두 표현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위에 표현이 더 작은 값을 가지겠죠. 왜냐하면 X 스타가 솔루션이니까 따라서 이제 P0H는 여기에 있고 X 스타 PX 스타 H는 여기에 있고 근데 우리는 이 밑에 표현이 더 작다라고 지금 봤으니까 결국 파란색 표현이 이 하늘색으로 이제 하늘색 마크로 표시된 부분이 보라색 마크로 표시된 부분보다 더 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결국 이 이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보다 더 크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결국 자 효용함수는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이 부등식이 결국 얘기하는 것은 이 효용함수의 기울기를 비교를 해보면 Q 핫에서 기울기가 더 크다는 얘기죠. Q 핫에서 기울기가 더 크니까 결국 Q 핫은 Q 스타보다 작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은 것은 뭐냐면 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 X 값은 결국 0이죠. 즉 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들이 굉장히 불량한 제품들만이 결국 최종적으로 유통이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Q의 값은 Q 핫인데 이거는 Q 스타보다 작죠. 그래서 결국 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 자체가 굉장히 불량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키한 그래서 리스크가 큰 그런 제품들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리스크가 큰 제품을 많이 소비할 수는 없으니까 소비자들은 불량한 제품이다 보니 사실 소비량을 굉장히 줄이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래량 자체가 사실 확 줄어드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셜 옵티마음을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최적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X는 X스타라서 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들이 그래도 좀 리스크를 없앤 그래도 좀 퀄리티 있는 이제 그런 상품이고 따라서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는 믿고 소비하는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Q스타로 형성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만약 라이어빌리티 룰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이 시장에서는 불량 제품만 유통되고 소비자도 외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를 우리가 활용을 하면 과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손해가 발생을 하면 기업이 다 이제 배상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라면 이제 기업이 소비자가 이 퀄리티를 관측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업이 뒤에서 몰래 불량 재료를 쓰는 즉 이제 X값을 낮추는 거죠 X값을 몰래 낮추는 행위인데 그래서 앞에서는 소비자한테 우리는 유기농 제품을 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뒤에서 몰래 불량 제품을 쓸 수가 없죠 이제는 왜냐하면 뒤에서 몰래 불량 제품을 썼다가 소비자가 그 제품을 소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하면 기업이 이제 배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뒤에서 몰래 X값을 낮출 인센티브가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널 코스트가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널 코스트가 C 프로덕션 코스트 그 다음에 케일 코스트 자 만약에 자 이렇게만 있으면 이제 C 더하기 X만 있으면 X값을 0으로 선택해도 되겠죠 그러나 이제는 스트랙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는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라도 하면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X값을 뒤에서 몰래 그냥 0으로 낮춰버리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했다가는 X값이 만약에 0이 되면 케일 코스트는 자기들이 확 줄일 수는 있지만 여기서 지금 X값이 0이 되면 사고 확률이 확 높아지죠 그래서 괜히 케일 코스트 낮추려고 불량한 재료를 썼다가는 사고 확률이 높아져서 결국 이 라이어빌리티 코스트가 확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이 기업들은 비록 소비자가 X값을 직접 관측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라이어빌리티 코스트 때문에 X값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결국은 이 마지널 코스트를 가능한 좀 최소화 하고 싶은 그런 인센티브가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러한 인센티브 때문에 결국 개별 기업들은 이 마지널 코스트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인센티브가 존재하고요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면 미분에서 0되는 값 찾으면 이런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이 식은 결국 X타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따라서 소비자들이 X값을 직접 관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만약에 원하면 소비자에게 유기농 제품 쓴다고 광고는 해놓고 뒤에서 몰래 불량한 재료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어쩔 수가 없어요 X를 X스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량한 제로 썼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배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 결국 나미널 프라이스는 나미널 프라이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지금 가격이 제대로 책정이 된 가격이 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제대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사회적 최적 수준의 소비를 하겠구나 하는 것도 쉽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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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오프를 극대화하는 그런 소비를 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소비로부터 효용이 이만큼 발생하고 매 단위마다 매 단위마다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 나미널 프라이스 지출해야 되고 사고 나도 걱정 안해도 되죠 스트랙트 라이빌리티니까 소비자는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미분에서 0되는 점 찾아보면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찾을 수 있고 나미널 프라이스는 우리가 앞에서 구한 것처럼 이렇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Q 스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스타 그리고 Q 스타가 달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X 값을 관측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사실 정보라는 측면에서 열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기업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니까 그 상품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소비자가 이제 기업에 대해서 사실 정보가 좀 부족한 그래서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된 재료가 세졌는지 올바른 공정을 따라서 생산이 되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경우라면 라이어빌리티 룰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시장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유통되는 제품들은 굉장히 불량한 제품들만이 유통이 될 거고요 따라서 소비자들이 그런 상품은 소비를 잘 안 하겠죠 그래서 사회적 최적 수준의 퀄리티와 퀀티가 달성이 안 되고요 그러나 그런 경우라면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러한 사회 제도 특히 여기서는 우리가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정부가 이 시장에 개입해서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를 사회 제도로 활용을 하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업들에게 이제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우리가 줄 수 있고 따라서 사회적 최적 수준의 퀄리티와 퀀티가 달성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아주 기본 모형에서는 라이어빌리티 룰이 사실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라이어빌리티 룰이 있든 없든 사회적 최적 수준의 퀄리티와 퀀티가 달성이 되었는데 우리 여기서 보듯이 좀 더 리얼리스틱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결국 라이어빌리티 룰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라이어빌리티